기상캐스터 배혜지 추운 날씨에 말씀하셨던 대로 눈이나 비가 온 얼음 빙판 같은 곳에서 넘어진다든지 저녁에 해가 일찍 지니까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손상이 주로 발생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고에너지 손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심한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근육이 경직되고 운동량도 적기 때문에 낙상사고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타박상만 입었다면 일정 기간 안정을 취한 뒤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으면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넘어질 때는 체중의 2.5배, 뒤로 넘어질 때는 4배의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 출혈로 인해 생명의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의 타박상이나 염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모든 게 좋아지지만 경미한 골절 같은 것이 동반됐을 경우 특히 인대가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에는 관절의 불안정성 같은 합병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 기간이 오래 간다 싶으면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각한 손상 같은 경우 특히 골절, 내부 장기 손상 같은 경우에는 과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생명에 위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낙상사고는 실내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근육량이 부족한 고령층은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쉽게 손상돼 더 치명적입니다. 실내 낙상사고는 대부분 가지고 계신 질환이 많고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는 노인분들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저에너지 손상으로 인해서 손상이 발생을 하지만 골다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척추, 골반, 고관절, 이런 주요한 관절 주변 부분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합니다. 폐렴이나 욕창이나 혈전증 같은 다른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급히 방문하셔서 치료를, 수술을 조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낙상사고는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만약 넘어지게 되더라도 충격 흡수가 큰 부분이 먼저 닿도록 해야 합니다. 낙상 직후에는 냉찜질을 해야 하며 통증이 심하다면 129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실외 손상 같은 경우에는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체온 보호를 좀 잘 해주시고 특히나 야간 시간에 과도한 음주를 하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를 좀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것이 요즘 유행을 하는데 젊은 환자들이 그걸 타고 가다가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더라도 야간에는 좀 자제를 한다든지 보호장구를 잘 착용을 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화장실과 욕조는 미끄럽지 않게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관절을 관리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